한입 잔을 받으러 가야겠다 전통밥을 이끄고 반숙한 배가 왔다 이제 과목을 내리기 아침에는 밥을 말해줬다 늦은 밥만 먹었고 난 다 먹었고 맛있다 암흑 잘 가네 우리 괜히 자빠져가지고 어디 하나 부러지면 우리 나이가 있어서 안돼 하하하하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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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놓칠까 응 나 지금 아저씨들도 다 나오잖아 하하하하 근데 우리에겐 조금 어려운데 아닐까 처음부터 뭐 오빠 자신감 넘칠던 모습 어디갔어? 자신감은 놓고왔어 미워 맞잖아 하하하하 여기 빙거로 내려오고 있어 난 저기 타고 내려갈까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점점 올라가니까 무섭다 저기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우리 응 오빠 덕분에 스키장을 왔구나 나 올해도 못을 줄 알았어 응 골프장은 못 데려가도 스키장 한번 데려가야지 골프장 가야지 응 오빠 어디서라 얘 내려가는 거야? 응 잘 수 있겠어? 잘 수 있겠어? 응 넘어지면 조심해 응 그렇게 그녀는 혼자 출발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하하하하 어디로 가는 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려와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 ㅋㅋㅋㅋㅋ 으하 sociaux 으하하 parties sometimes 그는 왜 bırak 6월 26일 내가 초보자 가자고 했지? 못하겠어 좀 밀어서 와 A자로 오면 되잖아 발을 10일자로 하면 너무 빠르니까 A자로 한 다음에 발목으로 틀어 과양을 뒤에 사람 온다. 조심해. 아저씨처럼 멋있게 한번 타봐. 아저씨처럼 멋있게 한번 타봐. 도달아 오빠 여기 있다. 자 A자로 해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발목으로 틀어. 잘하고 있어. 이제 내려가. 쭉 내려가. 내려가. 에스더로 내려가 연습하면서. 다리 아파. 다리가 아프지? 당연히. 다리가 아프지? 다리가 아프지? 다리가 아프지? 다리가 아프지? 다리가 아프지? 다리가. 다리가, 다리가 너무 신났다. 은행이 좀 빨리 올라가더라고요. 고고, 그런 거 같아요. 이거 차량 없는데 지금 수제해야 된다. 아, 걸어 올라가야 되는구나? 우리 소란 걸어서 올라가. 오빠는. 오빠는 기다려서 이거 찾아라, 아 눈썹에 눈썹에 얼음같은게 생겼어 오빠가 사주자 아니 월급에서 차가 우리 각자 계산하기로 했잖아 각자 계산 여기에만 87,000원인가? 아 진짜? 장갑, 모자 그리고 티켓이랑 뭐 이거 저거 사니까 한 30만원 쓴 것 같아 돌아가 그럼 뭐 세지겠지? 돌아는 거 없지 찍어주는거야? 먼저 내려가볼거야? 네 하하하하 왜? 지나왔어? 하하하하 여기는 중급 하하하하 확실히 달라 보이죠? 하하하하 여기서도 놓고 타야지 어? 난 버리고 간다고? 여기는 초급이었어요 정말 아주머니야 아주머니야 순식간에 내려왔지 하하하하 자유씨 자빠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티 한 장만 내려가면 웃겼어 어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또라 한쪽 어어 좋아요 나 너무 즐긴다 또 괜찮아 하하하하 우리 최상국부터 찍고 온거지? 어 최상국부터 중상은 중상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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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스크 내려갔네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울트밖에 없으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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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얼굴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? 나도 왜 이렇게 까맣게 나와? 너는 누리끼리야 있잖아 네? 누리끼리? 나는 하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가 라이트 앞에 있어서 그랬구나? 아니야 맞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봤자 옆에 일련라도 안돼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는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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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뒤에 종아리 밑으로 내려 됐어? 옆으로 였어 그래 오빠 먼저 가 그래 출발 갑니다 깜짝이야 가만히 가 가 가 가 가 가 천천히 내려가 가 가 가 오빠 나 힘들어 쉬고 싶어 마지막 한 번인데? 너무 힘든데 10시 40분이 이제 마지막이야 아 진짜? 마지막 타고 가자 오빠 마지막 타고 가자 오빠 왔어? 나 왔어 자 출발해 오빠 출발 출발해 안 했는데? 조심하라 그랬어 나 조심해 오빠 무서운데 어디갔어? 조심해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빨리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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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출발 여긴 어딘가요? 이수라씨? 여긴 지산 리조트입니다. 지산 포레스트라고 합니다. 아 그런가요? 지산 포레스트라고 합니다. 지산 포레스트라고 합니다. 지산 포레스트라고 합니다. 지산 포레스트라고 합니다. 지산 포레스트라고 합니다.